팔목에 배꼽이 붙어있는 이 여자는 놀랍게도 사실 접니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했다는 이 배꼽 스티커 이걸 어디다 쓰나 싶지만 트럭티를 입을 때 원래 배꼽은 바지로 가린 다음 그보다 약간 위쪽에 붙이면 뭔가 다리가 길어 보이죠? 하지만 바지를 내리면 배꼽 두 개 약간 징그러 가격은? 중국에서는 32개에 대략 9위안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6, 7천 원에 팔고 있길래 한번 구매해봤는데 일단 좀 기괴하죠? 이렇게 판박이처럼 비닐 떼고 원하는 데에 붙이고 물 묻혀서 적신 다음 떼면 아우 씁... 씁씁씨 죄송해요 배에다 붙여보면 뭔가 자연스럽긴 한데 지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어떻으냐